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WMD 전체가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초점은 북한의 이런 프로그램의 평화로운 종교를 위해 협상을 시도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제재가 유지된다는 기존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전체가 UN 안보리 위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 비핵화 문제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사안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전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여러 차례 한 비핵화 약속을 다시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사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 정상 간 관계와 북한과의 대화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 실무협상 개최가 더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공동회견에서 표출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일간 이견은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 칸이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앞으로 미국 실무협상 개최가 더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존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미를 축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은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을 믿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만 협상하려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이미 북한은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볼튼 보좌관과의 대화를 거부해오고 있다며 향후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미사일 발언을 일축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전략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3월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를 대통령이 철회했던 사례와 비슷하며 대통령은 비핵화 성과를 위한 압박보다 김정은과의 관계에만 치중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견을 나타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스나이드 연구원은 하지만 북한이 더 강도 높은 도발을 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불확실하다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시험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폐선 처리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의 위치 정보가 한국과 북한의 항구에서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해당 신호는 북한 영해와 남포항구에서 잡힌 뒤 다시 한국인천해경 전용부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냈는데요. 남북한을 오간 것으로 보이는 이 의문의 선박 정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상한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5일입니다. 선박명과 종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자동식별장치 AIS 신호가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도에서 잡힌 뒤 사라졌다가 한 달 뒤인 10월 4일 북한 장상곳에서 7km 떨어진 곳에서 다시 포착됐습니다. 일반 선박의 출입에 불가능한 해경 전용부도에서 잡힌 신호가 한 달 뒤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 영해에서 확인된 겁니다. 이후 다시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15일 사라졌던 신호는 다시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도에서 잡혔습니다. AIS 신호를 놓고 봤을 때 동일한 선박이 두 달 사이에 남한과 북한을 자유롭게 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을 이용해 이 신호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결과 이 신호는 한국 국적의 300톤급 어선인 골든레이크 801호로 확인됐습니다. 이 선박의 신호는 지난 5월 3일 서해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해상관문인 남포항 앞에서 잡힌 뒤 사라졌고 이후 지난 21일 또다시 인천해양 전용부도에서 포착됐습니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의 입항 기록을 확인해달라는 VOA의 문의에 지난 3년간 한국 항구 입출한 기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선박업계 관계자는 골든레이크 801호의 운항사가 지난 2009년 부도가 난 뒤 2011년 폐선 처리됐고 이후 중국 배에 부품이 이전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2011년 스페인형 라스팔마스 지역 신문에 골든레이크 801호의 경매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인천 해경은 처음엔 GPS 오류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추가로 지난 1년 동안 민간 선박이 전용 부도에 정박한 사실은 없다며 나포된 중국 배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의문의 선박이 골든레이크 801호의 AIS 신호를 설치해 한국과 북한을 지속적으로 오간 것으로 추론될 수 있습니다. VOA는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 해당 신호를 인지하고 있는지 문의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으며 부패와 억압이 곳곳에 만연해 있다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지적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탈북자 214명을 인터뷰해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관리들은 주민들에게서 금품을 쥐어짜내고 있고 관리들에게 상납하는 주민들은 장마당으로 불리는 비공식적 경제 부분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44%만이 전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지적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WHO 등 5개 국제기구는 최근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인구의 절반 이상인 1,400만 명이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 채 밤에는 사실상 암흑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캐나다는 대북인도지원 프로그램은 북한 정권이나 단체에 인도적 지원 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공보실은 VOA에 대북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인류애와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라는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파트너들을 지원하며 북한의 상황을 계속 추적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대북지원 국가별 순위 1위를 기록한 스위스는 자국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전달되고 있다는데 매우 확신한다면서 대북지원 4개년 전략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적지에 입항하지 못한 채 3주 동안 해상에 머물던 동탄호의 북한 석탄이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로 되돌아가는 정황이 부착됐습니다. 마린 트래픽 등 선박 추적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2만 6,500톤을 싣고 말레이시아로 가다가 입항을 거부당한 뒤 해상에 있던 동탄호는 이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동쪽 해상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해 28일 현재 자카르타 항구에서 242km 떨어진 지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VOA가 확보한 선화증권에 따르면 석탄의 하역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마룬다항이며 화주는 러시아의 한 회사 또 화물은 북한산 무연탄이 아니라 연료탄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것들은 세 번째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